이 조선 이끄는 힘없는 세대다 국민의 분명을 한몸에 안고 우리가 바라는 분만이 이상 모두 다 벗겨주실 분 외대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 밖에 모른다 외대한 김정은 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 눈부신 그 이상이 우리 목표다 굉장히 결심은 인민의 승리 그 얘가 가리킨 오직 한길로 손을 많이 꼭 부쳐간다 외대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 밖에 모른다 외대한 김정은 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 외대한 김정은 동지 당신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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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실하리라